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인 이달 중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강 의원은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최근 법사위 여야 간사는 물론 법원 행정처장 등을 잇따라 만나 공감대 형성을 이룬 쾌거라고 말했습니다. 또 이로써 21대 국회 안에 대통령 세종진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에 이어 지방법원 설치법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돼 명실상부 세종시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.